자, 3과 시작해봅시다. 자, Peter is visiting Korea. Peter는 방문하고 있다, 한국을. To meet a friend Mina. 친구를 만나기 위해. Mina라는. From a sister school. 자매학교의. 자매학교의 Mina. 인지 뭐야,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 애가 뭐 뭐 하기 위해. 자, Peter is going to stay. Be going to가 뭐 뭐 할 예정이다지? 자, Peter는 stay, 머무를 예정이다. At a grandfather's house. 할아버지의. 그냥 할아버지 집에서. For a week. 일주일 동안. When he arrives. 도착했을 때. Mina shows him. Mina는 보여준다. 그에게. The guest room. 손님 방을. 자, Mina가 이제. Peter, you will stay here. 너는 여기서 머물 거야. This guest room. 이 guest room은. It's full of traditional Korean things.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다. Be filled with. 이랑 비슷해. 전통, 한국. 전통적인 한국인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Look at this pillow. 이 베개를 봐라. What are these things? 이것들은 뭐야? They are bats. 박쥐야. Bats on my pillow. 베개 위에 박쥐라고? 이런 뜻이지? That's scary. 이게 무서운 이지. 무서워. Not really. 안 그래. In Korea. 한국에선. Matcha symbols. 저. 박쥐는 상징이다. 행운과 장수이. 자, Peter. That's surprising. 아, 놀라운데? 이게. 틀리게 낼 때는 surprised라고 낼 거야. 그럼 틀린 거야. 서프라이즈드는 감정이 생기는 거라. 놀라는 거기 때문에. 사물이 주어가 될 수가 없어. 자, 여기 외워. 틀리게 냈던 surprised다. In many western countries. 많은 서양 국가에서. Bats. 박쥐들은.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자, 박쥐는 상기시킨다. 사람들에게 어둠과 무서운 것을. 자, 이 오브가 꼭 들어가야 돼.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자, 됐죠? 자, 다음. Mina shows Peter her grandfather's room. 자, Mina는 보여준다. Peter에게 그녀의 할아버지의 방문. Peter and Mina's grandfather. Peter와 Mina의 할아버지가 Meet 만나고. And Great 인사한다. Each other. 서로. 자, 할아버지가. Hi, Peter. Have you ever seen this kind of luck before? Have ever가 들어가면 경험이지? 현재 완료 중에. 현재 완료가 have plus pp 아니야. 그치? 뭐 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경험은 보통 ever나 never나 before. 뭐 횟수 이런 거. 이런 게 들어가면 경험이지. 용법 고르는 걸 왜 중학교 때 되니까. 자, 본 적이 있니? This kind of luck. 이러한 종류의 자물쇠를 before. 자, 베러가 No, I haven't. 자, 없어요. 해부르 불어보는 외문문은 해부르드 답답해야 돼. 자, it's so old. 그것은 매우 오래됐다. 그래서 I can't really tell. 나는 정말로 말할 수는 없어. 알 수는 없어. but is it a fish? 근데 그것이 물고기인가요? 물고기인가요? 그 다음에 so는 이게 so가 매우고 that이 우리만을 그래서 난 말이야. 엄청 중요해, so들. 자, 그 다음에 yes, 그래.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Koreans, 한국인들은 have thought 생각해왔다. 이거 계속적 용법이야. 계석적 용법은 보통 for나 since하고 엄청 많이 있어요, 같이. have plus pp 용법 물어볼 때 이거랑 같은 용법 이거야. 자, 한국인들은 생각해왔다. 뭐라고? 자, 목적어자리에 있으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fish are good guys. 자, 그 물고기가 좋은 경비원 파스쿤이라고 자, fish 물고기는 don't close their eyes. 눈을 감지 않는다. 언제? 심지어 그들이 sleep 잠잘 때 좋잖아. 자, 베르가 that's interesting 어우 흥미로운데요 하고 이것도 ed는 절대 안 돼. 이건 흥미 있느냐 본인이 주어가 사물일 때는 절대 감정을 나타내는 문사에 ing 이들은 쓰지 못해. 자, 할아버지가 we think 요 뒤에 누가 생겨낸 거야? dash이 생겨낸 거지. 자, 우린 생각한다. fish can watch over valuable thing. 물고기가 요거 뭐야? 지켜주다. 귀중한 것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that's why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that's why는 그래서라고 합니다. 해석할 때는 그래서 this lock 이 자물쇠는 looks like a fish. 자, 물고기처럼 보인다. 룩이 형용사일 때는 like가 없고 이렇게 명사가 올 때는 상의에 이렇게 like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y를 틀리낼 때는 아마 because으로 낼 거야.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내면 자, 필요가 now I understand. 아, 이제 이해가 돼요. 자, 됐죠. 잘 정리하시고 자, they go outside and 그들은 나간다. and walk around the garden. 정원 주위를 걷는다. 자, 필요가 what is in that piece of paper? 자, 무엇인가요? 어디 위에 있는? 그 종이 위에 있는 게 it looks scary. 아, 무서워 보여요. 할아버지가 Do you mean 너 의미하니 this painting? 이 그림을 about rooster 수탁의 오, is it a rooster? 그거 수탁인가요? 할아버지가 yes, it is. 그래. rooster's 수탁은 crow 운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 they are crowing 그들의 울음은 의미한다. 뭐라는 걸 의미해? 자, 이것도 생략 가능하지 목적어 자리나 자, 뭘 의미해? a new day 새로운 날이 as beginning 시작되고 있다는 걸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동안 koreans have believed 한국인들은 믿어왔다. 이것도 계속적인 목적이야. 아까 뭐랑 들어가면 된다겠지? since 하고 for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아이고, for이지? for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얘랑 똑같다고. 여기 뒤에도 대시 생략된 거야. 왜냐면 뒤에 주어동사가 다 있거든요. 자, 여러 해 동안 한국인들은 여기 동안이 들어가 있지? 한국인들은 믿어왔다. 악령이 사라진다고. when a rooster crows 수탁이 올 때 really? I've never heard that before. 나는 전에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ever, never before. 아까 현지 관리가 뭐라고 했지? 용법이 경험이라고 했지? ever, never before. 이런 거. 횟수 뭐 세번, 네번 이런 거지 이런 거. 자, 요거는 경험입니다. have, heard는 actually I'm afraid of darkness and evil spirit 나는 뭐가 두렵다? 어두운 거야? 악령이 could you draw 그려줄 수 있어? a rooster 수탁을 for me 나를 위해 미나야 미나가 뭐라 하겠지? sure, 물론 I'll draw a big rooster 내가 큰 수탁을 그려줄게 for you 너를 위해 자, put the drawing above your door 자, 그림을 놔라 너의 어디에? 문 위에 then 그러면 it will protect you 그것은 너를 보여줄 것이다 yes, I will 어, 그럴게 네, 이렇게 빨간색 부분들은 잘 정리하시고요 시험 볼 때 꼭 잘 써야 돼 빨간색 부분들 특히 자, 피터 스타이언이 I'm enjoying this trip 저는 이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so that's so가 아까 뭐라 했지? 매우 대시 그래서 이게 많이잖아 나는 즐기고 있다 이 여행을 아주 많이 그래서 I wanna stay longer 나는 더 오래 오물고 싶다 원투는 투부정사 만을 목적으로 취하지 그래서 staying이나 ing가 들어가면 전부 다 틀린 겹 자, I love all the traditional Korean symbols 나는 사랑한다 모든 전통적인 한국의 상징들을 in this house 이 집에 있는 now I understand 자, 이제 나는 이해한다 a lot of them 많은 그것들을 I want visit Korea 나는 한국을 복무하고 싶다 again 다시 with my family 내 가족과 자, 이 원투도 투부정사 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같이 자, 여기까지 능률기임 자, 수고하셨습니다